대한민국의 별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제37회 청룡영화상 현장. 어떤 스타들이 이 자리에 앉게 지금부터 생생하게 조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기야입니다. 엄청 추울 텐데요. 영화인들의 화려한 축제 제37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영화계의 핫한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뜨거운 현장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연예가 중계가 만나고 왔는데요. 화려한 레드카페부터 함께하시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로 열띤 현장. 애타게 기다린 가운데 등장한 첫 번째 스타는요. 청룡영화상 마스코트 배우 김혜수 씨. 또 함께 MC를 맡은 배우 유준상 씨인데요. 이날 김혜수 씨는 남다른 습득 패션으로 범죽 불가한 아름다움을 뽐냈고요. 또 영화 곡성의 주여 김하니아. 너무 멋져요, 그분이. 정말 좋습니다. 상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기대는 안 하고 왔지만. 너무 예쁘다. 예쁘다. 또 부드러운 미소를 띈 배우 엄태구 씨도 함께했는데요. 영화 밀정에서 독립군을 잡는 하시모토 역을 완벽히 소화했었죠. 말씀하신 분한테 한마디 하소연이 나갔네. 죄송합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리포트의 모습이 보이네요. 정리가 저예요. 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이혜 씨를 그만 녹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얌전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얌전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한 번 보여주세요. 섹시하게 입고. 압청순 뒷파격 반전 매력 대단하죠. 갈수록 뜨거워지는 레드카펫 현장. 대세 남자들의 배우들이 선택한 건 역시나 무심한 듯 시크한 블랙이었는데요. 여심을 홀리는 스타들의 매력은 스크린 밖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 앤 하이트로 멋을 낸 김희성 씨의 강력한 애교방. 또 등장만으로도 눈이 부신 스타죠. 미녀 배우 손혜진 씨부터 영화 아가씨에서 숙희 역을 멋지게 소화한 김태리 씨도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네, 떠오르는 신혜죠. 박소담 씨. 네, 충무라의 대세의 여배우로 자리매기만 천은 씨의 품격 있는 하트까지. 아, 연기 잘해요. 여기에 이름만으로 레드카펫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타들도 있습니다. 등장했다 하면 난리법성 영화 나무주연당 후보로는 정우성 씨인데요. 상우성 잘생겼어. 여기 누가 구할게요. 와, 제가 봤는데 잘생기게 최고입니다, 정말. 또 다른 남우주연 상 후보죠. 이병헌 씨도 뜨거운 한우와 함께 입장했는데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할까요, 이병헌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시오.